성매매 업자에게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가 건물에 설정한 허위 근저당을 무효화하는 부대보전 신청이 처음으로 인용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서구 완월동 성매매 업소에 대해 서부경찰서가 신청한 5억 원 상당의 부대보전을 인용했습니다. 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업소 사장 50대 A씨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40대 B씨를 입건하고 B씨가 자신의 건물에 허위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을 입증해 이를 무효화시키는 부대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부산경찰은 지난 2019년부터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와 관련해 71건을 단속해 77억 1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하고 허위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는 부대보전 신청해 범죄수익금을 몰수했습니다.